야 이시영 굉장하네요 아 부추전처럼 아까 후라이판이 달궈졌는지 순으로 체크했지만 전혀 안 달궈졌는데 달궈지지 않았는데 그냥 구워버렸어요 야 굉장합니다 아까 원래대로 하면 계획대로 하면 올리려마자 시끄러워야 되는데 머리로 미동도 안하고 있죠 수저 하나만 수저 하나만 수저 하나만 수저가 여기 거 수저 전형적인 방식인데 수저를 그렇습니까? 수저를 하나하나 떠서 넣을 수 있는 거죠 두 분은 두 분가 보다 이건 정말 전시야 두 분 9년차 라니까 학구형입니다 학구형 아 지금 정시야씨 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굴전방식입니다 명절 때 볼 수 있는 전형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주부 9년차 며느리 면모가 보인다 아니면 최근에 무슨 드라마를 한 거 아닐까요? 드라마에서 배웠다는 그런 의욕이 또 제기되네요 비주얼로는 정시야의 굴전 전형적인 굴전 전형적인 굴전 더 보다는 색깔까지 안에서 빨간 고추, 파란 고추 딱 넣어가지고 색깔까지 넣어가지고 맛있고 색깔도 예쁘다 진짜 근데 전형적이지 않은 게 저는 튀김가루를 좀 넣어요 튀김가루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바삭바삭하게 끝내가 이 방법 어때요? 좋아요 그쵸? 좋아요 그쵸? 제가 낸 아이디어예요 그렇습니까? 괜찮네요 집에서 할 때 아이들이 바삭바삭하면 더 잘 먹으니까 우와 올라오네요 지금 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요? 지금 타고 있는 거 아닌가 아 그래요? 올라오네요 자 정시야의 오 좋습니다 색깔 좋아요 오 좋습니다 색깔 좋아요 자 정시야의 오 좋습니다 색깔 좋아요 본인도 굉장히 놀랐어요 저도 어떤 색깔이 나올지 몰라는데 본인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정도까지 내가 잘 붙였나? 싶을 정도로 잘 붙여졌습니다 냄새 좋은데요? 냄새 좋은데요? 냄새 좋습니다 맛있겠다 자 일단 지금으로 봐서는 정시야의 불전이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자 저쪽에 정시야 선수의 전은 뒤집어지고 있고요 그런 반면 지금 이시영 씨는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일어납니다 이시영 일어납니다 와 이거 디디면 대박이다 이거 진짜 저는 시영 씨 확 디디면 대박이다 이거 진짜 진짜吗 내가 더 좋아해 먹으라 시영 씨 ко기 아유 이수영이야. 아유 이수영. 아유 이수영 까문다. 아유 이수영 까문다. 아니 근데. 아니 근데 이 아내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?